기대하라고 알았지? 기대하라고 알았지? 기대하라고 알았지? 잘 뽑아. 아, 기싸나이. 기싸나이, 기싸나이. 자, 쥬니 형. 하나, 둘, 셋. 오, 나 괜찮아. 다 괜찮은데? 다 괜찮아. 형은 손오공. 손오공스. 어공스. 하나. 제발 내 거. 다 입은 거 나와. 하나, 둘, 셋. 셋. 이거, 이거, 이거 좋다. 이거. 다이어트 들어가기 전에 비포에포트 남기는 거잖아, 지금. 골라도 뭐 이런 걸 골라. 너는 맨 마지막에 들어와도 되겠다. 아니면 그냥 목걸이만 줘요, 나는. 어, 쟤 뇌수술을 한다, 뇌수술. 쟤 뇌수술을 했는데. 어, 고급스럽다. 어, 해보니까 괜찮은데? 생각해보니까. 거봐. 오, 굿. 마이 스타일. 굿, 굿, 굿. 옹박스. 난 그냥, 나 여기, 그냥 딱 여기 사람이야, 이건. 사와디카. 하하하하. 고, 스웩. 이왕 이렇게 한 거 힙합으로 가야겠다. 헤어팟. 이왕 하는 거 최대한 아름답게 해주세요. 예. everything is gold. 와우. 아, OK. almost. 야, 너 잘 어울린다. 너 약간 태국이랑 맞는 것 같아. 민호는 그런데 어깨가 뒤에서부터 진짜 여자 같다. 이걸 뭐라고 하는 척 뒤에 있는 거 사골? 이걸 뭐라고 하는 척 뒤에 있는 거 사골? 뒤에 어깨뼈? 사골? 쇄골이요? 어, 어. 그게 되게 여자 같아. 아, 정말 나는, 나는 뭐가 됐든 최대한 좀, 옷 좀 간소한 거 해달라고 그러더니 옷이 없어져서 옷이 다 날라가 버리고. 아우, 돌아와 버려야겠다. 아우, 눈 따가워. 야, 넌 잘하면 멋있겠다. 너랑 잘 어울리겠다. 아, 무슨 소리예요? 어깨, 어깨가 있어갖고 너가 이게 딱 하여간 소리. 여기다가 이것도 해달라고 그래. 막. 음.